포트폴리오 비책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부터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다른 섹터들도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오늘 MBN골드 김태훈 매니저와 함께하면서 포트 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도 사실 대응하기 참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비책포트는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잖아요. 잘 버티고 있는 만큼 오늘도 비책포트 오픈해서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 112%를 넘어서고 있고요. 주식 비중 70%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종목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누적 수익률이 50%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이 종목 어디까지 지분킥을 할 건 거죠? 사실 지금 수급을 보면 사실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추세를 좀 강하게 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달리는 말에서 쉽게 내리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점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 이제 다양한 로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한번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세를 탈 때 끝까지 먹어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추적 청산에 대한 그 로직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었을 때 익절가도 같이 올려주면서 그 익절가 터치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거래가 최근에 장태항복 나오고 나서 거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요. 추세는 쉽게 죽지 못하면서 자 오늘도 장중에 이제 낙폭을 다 빠르게 만회하면서 지금 현재 장중에 이제 상승전환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익절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보유하시면서 추세를 좀 끝까지 타보는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현재 이 안에 포트 한번 보시면 여전히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비중은 제일 큽니다. 자 물론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업종들에 대한 매도세가 잠시 나와주면서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9월달 증시는 역사적으로도 좀 부진했던 어떻게 보면 한 달이었기 때문에 좀 저는 추세가 살아있는 섹터 내에서 만약 눌리더라도 그때 다시 한번 저가 매수로 하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에이프리바이오, 리가킨바이오,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 뭐 여전히 저는 지금 상황에서 비중을 아직까지는 좀 줄이기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이제 HD1대 중공업도 긴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하나오션 같은 이 MRO 정비사업 쪽 관련된 어떻게 보면 그런 쪽 이슈가 좀 붙은 종목들은 버텨주지만 이 HD1대 중공업 올해는 이 MRO 정비사업과 관련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뭐 내년부터 다시 이런 종목들도 입찰 참여에 대한 그 기대감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눌릴 자리는 있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 포트에 빼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한양행과 HD 현대중공업 리뷰 도와주셨고요. 그럼 오늘 가지고 있는 6개의 종목 가운데서 혹시 포트 아우탈 종목이 있나요? 네 포트 아우탈 종목은 없고요. 뭐 지금 굳이 아직까지는 조금 고민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빼지는 않겠습니다. 뭐 추후에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 이탈하면은 빠르게 다른 업종이나 종목분들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 9월달 증시가 변동성이 좀 클 것 같거든요. 거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존 종목들 포트 아우타는 것 없이 비중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혹시 오늘 지금 비책포트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새로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비장의 종목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의 비장의 종목은 최근에 기업의 이런 구조 자체 사회에 대한 부분들 재평가 기대감이 불고 있는 바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유명한 기업이라서 제가 우선은 종목명부터 말씀을 드리고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이제 비장의 종목은 LG전자 사랑하는 종목이죠. LG전자고요. 자 현재가 이제 10만 1,800원의 매수가 잡고 목표가는 우선 11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절가는 9만 5천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IT 기업들 대비해서 그동안 이런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나 전반적인 성장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면서 상당히 이 펀나와 PBR 관점에서도 좀 저평가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인베스트 포럼에서도 그 관련해서 이 기업 사업 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뭐 과거에는 B2C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제 B2B 구조로 예를 들어서 뭐 구도가전이나 HVAC와 같은 냉난방 공조 시스템 그런 새로운 또 성장 동력으로 이번에 발표를 해서 추후에 내년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본격화되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의 이 멀티플 자체는 여전히 동종업계 내에서 싸다라는 좀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나 9월달 여러가지 좀 불확실성 이슈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요. 토론회 이슈도 있고요. 또 게다가 9월 첫째 주 특히나 이 경제 지표들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ISF 제조업 PMI가 지난달에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쇼크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과 맞물리면서 급락이 나왔다면 우선 9월 첫째 주에 고용과 그리고 ISF 제조업 PMI 같은 우리나라 수출과 동행에는 어떻게 보면 선행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떠있는 종목들도 뭐 이런 추세추적 매매에서 좋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렇게 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자 우선 주봉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그동안 지금의 가격대 부근에서는 거의 지금 이탈하지 않았었던 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가치에 대한 이 사업구조 재편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본격화 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상황에서 변격성이 큰 상황이라면 뭐 지금 정도는 한번 들이댈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달 비장의 종목 중에서 코리아FT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40% 넘는 수익률 가져간 바 있습니다. 그랬었던 만큼 오늘의 비장의 종목인 LG전자도 충분히 주목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오늘의 비장의 종목 LG전자까지 만나봤고요. 방송 이후에 무료 방송은 오늘 없으시지만 밴드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항상 제가 이제 녹색 밴드 김태현 검색을 하시면은 그때그때마다의 또는 9월달 투자 전략에 대한 이쪽 섹터 이쪽 업종 내에서 이런 종목들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 정리한 자료를 오늘 아침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또 심지어 주말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9월달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태현 매니저의 무료 밴드 그리고 추에 있을 무료 방송도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 해주신 김태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